누나 아이디가 뭐야? 831 신혜선 S 아, 신혜선 831 내가 할게 기다려 931 어, 오케이 우와 대박 세상 좋아졌다 이제 까 깨 까 깨 아, 나 이제 이렇게 어디가? 나, 내가 아, 끝났어 너 라이브 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아, 합방해야지 근데 방법을 몰라서 나왔다가 헤맨는데 어떻게 했어? 나 이거 시청자한테 알려주셔서 살아있어 누나 기타 연주 잘 봤어 왜? 아니 누나 이거 끊김이 없다 그러니까 딜피가 없어 너무 신기해 그냥 기타 잘 칠 맞아 누나 화장하고 촬영했거든 일하고 왔어 우리 이들 쌩얼이네 어 나 쌩얼이야 어 어디야? 회사야? 야 너 기타 잘 친나 아니 회사야 회사 아니야 그냥 그냥 그 딜레이가 있었어 딜레이가 있었네 딜레이가 있었어 야 이거 라방을 몇 명까지 할 수 있는 거야? 너도 모르지? 아 두 명 두 명이 끝이래 이거 안 해봤는데 내가 물어볼게 두 명이 끝이래 여러분 라방이 두 명까지 할 수 있어요 우리 매니저가 얘기해줬어 선희가 누가? 아 두 명 두 명 다음에 우리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돌아가면서 하자 아 좋지 또 내가? 누나가 주선해 알았어 잘 해볼게 내가 초대했으니까 다음에 누나가 주선해 내 라방 보다가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텐데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내가 불이 나게 끌고 네 라방은 맞아 그래도 내가 초대 젊으니까 그래도 내가 초대 젊으니까 누나 아니야 라방 계속해 누나 이제 멀미나서 가볼게 애기 한 번 보자봐 누나 어 잘하잖아 한 번 보여줘 생각보다 애교? 나는 애교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애교가 없어요 알았어 누나 애교가 너야말로 애교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애교 못하는 거 본 적 있어? 아하하하 조심해 오오 알았어 우리 그래 조금 그래 우리 애교 연습해서 개브라트2를 만들자 어 연습하고 있어? 어 콜 어 여러분도 안녕 응 안녕 응 근데 이거 아 알지 나 지금 보자 세번째야 라인 방송 액즈로 알았어 아 알았어 안녕 이대야 안녕 너 또 뭐 할 거야? 기타 쉴 거야 계속? 너? 아 오오 얘랑 놀라고 그시다이 잘 놀아 안녕 알았어 응 연락할게 응 응 뭐야 한글자막 by 한효정